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떼주 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영주권이 나와서 기뻤다 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그 후에 영주권 까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이런식으로 시작한 이방인의 삶에서 이제 간신히 발을 호주에 붙인 영주권자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 그 현지인으로서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기 위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든 거죠 예를 들어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될 거고 뭐 면허를 따서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좀 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삶의 질을 높여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새로운 국면을 접어든 거죠 이제 비자 쪽 이런 걱정보다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현지 적응과 어떻게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잘 살아갈지 뭐 그런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들어왔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메디케어 카드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식으로 나왔구요 한국으로 치면 뭐 의료보험 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뭐 무상으로 다 치료 웬만한 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어 혼자 지내기 때문에 어 사제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18만원씩 나가는 거 치아 까지 한 100만원씩 1년에 보장되는 거 그걸 들고 들어있고 일단은 됐어 몸뚱이는 좋단 말이야 그죠 몸뚱이는 건강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의료보험 다 있고 사제보험도 있고 이제 이건 됐는데 이제 새로운 국면이죠 이제 장가를 준비해야 되고 물론 아직 연애도 안하고 있지만 장가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뭐 계속 월세로 살 순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매매랑 월세 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에서 매매로 넘어가야 되는데 매매로 가려면은 어 일단은 부동산 대출 시스템이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도 어렸었고 이제야 좀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보통 디파짓을 보증 처음 그 납입금이 부동산 가격이 한 20% 정도를 은행에 주면은 80%는 대출을 해준다 그래요 최근에 올해에는 정책적으로 뭐 부동산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5%만 있어도 어 그러니까 처음에 납입금 5%만 있어도 어 95% 를 대출해 준다는 거죠 물론 자기 소득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30년 상환으로 어 2% 3% 뭐 이런 이율대로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인 가구 기준으로 살 적당할 집은 솔직히 큰 것도 안 바라죠 뭐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결혼을 생각하면 뭐 투베드 방 2개짜리 최소 2개짜리 뭐 많음에는 3개짜리 면 더 좋겠지만 뭐 이런 거를 고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 1인 가구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보면은 솔직히 냉정하게 한국으로 오피스텔이죠 그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방이 없고 그냥 오피스텔 개념 대신 좀 깨끗한 거 그런 거를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방 하나짜리 빌라 저 플랫 유닛 뭐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여기는 뭐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가 많은게 아니라 빌라 처럼 돼서 한 5층 짜리 뭐 이런 빌라가 많아요 그런거 기준으로 보니까 부동산 사이트를 시세를 이렇게 쭉 그냥 아는 동네 위주로 싼 동네 위주로 보니까 가격대 형성이 아주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한 3억에서 4억 방 한 칸에 주차장 한 칸 이렇게 확보되는 그런 거요 근데 여기 물가랑 여기 연봉으로 봤을 때 제가 연봉이 높진 않지만 그냥 평타치라고 보면은 6만 2천불 이에요 근데 집이 30만 불에서 40만 불 그러니까 연봉의 5배 6배죠 그러면은 물론 큰 돈이지만 비빌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이트를 부동산 사이트 호주인들이 많이 보는 그거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검색을 미리 해 봤어요 어느정도 해 봤는데 자 보시면은 검색을 일단은 어 베드룸을 오피스텔 부터 방 2개짜리 까지만 검색을 하게 그 이상 어차피 하지도 못하고 필요도 없어요 현재로써는 그래서 동네는 그냥 제가 아는 동네 다 썼어요 한인촌부터 해서 제 학교 근처 동네 시티 근처 다 넣어봤고 필터에다가 일단은 이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방 한 칸짜리 화장실 하나 17만불 850원 이거든요 환율이 대충 800원으로 곱해 볼게요 1억4천 뭐 잡비가 더 들겠죠 당연히 플러스 좀 들겠죠 1억4천 뭐 요정도 사진 대충 볼게요 요정도 집이라 치고 이런건 다 공용시설이고 그죠 뭐 이런식으로 치고 그 다음에 다음꺼 볼게요 체스우드란 동네 30만불 2억4천 대충 이것도 방 한 칸짜리 방 한 칸이 아니죠 그냥 오피스텔인 것 같네요 스튜디오라는 거 보니까 요런 오피스텔 같아요 그냥 한국 오피스텔 그죠 지하철역 근처겠고 이게 2억4천 이고 다음꺼 이것도 오피스텔이네요 이건 한인 존 스트라스필드 요렇게 대충 보면 각 나오죠 요거 한 칸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2억9천 3억 이라고 치고 뭐 요런 느낌 그러니까 20% 보증금이니까 20% 선납금이니까 3억 이라고 치면은 6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죠 6천만 원 하고 2억4천은 30년 상한 대출 가능 자 요정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방 한 칸짜리 이것도 3억6천 선이네요 한국에서 서울 근교 3억6천에 갈 수가 있나 어디 빌라는 갈 수 있나 자 이거는 좀 입주 전에 깨끗한 사진 같은데 요런 느낌이네요 어우 이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혼자 사는데 그죠 베란다 방 방 크고 베란다 있고 이건 뭐 공용시설 있고 요거 한 칸 쓰는 거 있죠 뭐 요거나 요거 아 훌륭하죠 이거 베란다가 넓고 자 이렇게 방 한 칸짜리가 3억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3억 4억까지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비싼 동네는 당연히 한없이 비싸겠지만 제가 본 동네들 대충 이렇다는 거 요정도 선이고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더 미래를 봐서 만약에 방을 두 칸짜리로 두 칸으로 본다면 이거 학교 근처 동네네요 옛날에 57만불 60만불 이라고 치고 5억 이라고 봐야 돼요 방 두 칸짜리 5억 요런 그냥 한국으로 치면 빌라 빌라 개념이 겠죠 이게 5억 인데 방 두 칸에 5억 근데 뭐 어 20% 면은 1억 1억을 내야 대출을 1억 내고 4억 대출 받는 거예요 30년 상환 그래야 살 수 있는 거고 인터넷이 느리죠 이 정도 보면은 그냥 한국으로 치면 그냥 빌라 수준이야 그죠 이런 거 보면 집이 뭐 고층 아파트 자체가 뭐 여기 있네 그죠 없어요 그죠 다 호주는 이런 식이에요 땅이 넓기 때문에 굳이 높게 지를 필요도 없고 다 요런 식으로 산다고 보면 돼요 많이 요런 느낌인데 나쁘지 않네 그냥 아담하는 적당하고 여기 방이 있고 실컷 살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혼자 살면 궁전이고 만약에 뭐 나중에 결혼해서도 초반에는 잘 살 수 있겠네요 만약에 방 두 칸이니까 그죠 이 정도인데 보면은 60만불 이라고 치고 4억 8천 5억 그 선 여기도 보면 비슷하죠 다 요정도에요 이 동네는 일단 제가 보는 동네 한인촌 60만불 또 어딨어 65만불 5억 천 5억 4천 뭐 이 정도 요거 요거 한번 지금 예뻐 보인다 요런 느낌 보면은 5억짜리 대충 5억 선 이라고 보고 1억을 모아야 되는 거에요 근데 한국에 비하면 비빌만 하지 않아요 1억에 여기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물론 대출을 다 해야 되지만 한국도 어차피 대출하는 건 매안 가지고 1억 가지고 하니까 준비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나 1억이면은 어 뭐야 이거 벽에 아무튼 요런 느낌이네요 뭐 확 좋다고는 못하겠는데 아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쉐어로 세빵살이 하는 거에 비해서 자기집이 있는 거 보면 욕조도 있는 나름대로 뭐 신축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아유 좀 좀 그렇다잉 그죠 아무튼 뭐 요런 느낌 5억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대출금을 한번 볼게요 여기 계산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요거라고 치고 대출금을 보면은 월에 2600불 800원 곱하면은 220만원 이에요 비싸죠 근데 이게 원금하고 이자 상환이고 계산해 볼게요 여기 나와있네 월에 220만원 220만원 꼴이고 대출이 52만 불 그리고 내가 처음에 넣어야 되는 게 12만 불 1억 정도 1억 넣고 4억 대출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월에 220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호주 시세로 봤을 때 요정도 집 있잖아요 이거를 매매 아니면은 월세 밖에 없다 그랬죠 월세로 살면 이게 적어도 한 4,500불을 한다고 쳐요 주에 4,500불이에요 그러면 월세가 월에 2,000불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환이 2,600 이잖아요 그러면 600불 더 내면은 여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으로 그냥 월세로 2,000불 낼 바에는 2,000불이면 160이에요 월세가 시세가 비싸잖아요 물가가 그러니까 2,000불 내고 월세 살래 2,600불 내고 대출 끼고 이거 살래 이거니까 당연히 사야지 그죠 돈만 있으면 사야죠 1억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이제 방향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죠 1억 집이 60만 불 이라고 쳐요 방 2개짜리 그걸 목표로 해 60만 불이야 근데 제가 연봉이 낮은 편인데 그냥 평타에서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62,000불이에요 그냥 순수 연봉으로 그러면은 뭐 실수령액은 세금 찍으면 더 작죠 훨씬 근데 대충 단순 계산으로 해 볼게요 60만 불인데 연봉이 62,000불이야 그럼 10년 치인데 낼만 하잖아요 다 내는게 아니잖아요 대출이잖아요 30년 대출 그리고 와이프가 생겨서 이제 같이 모은 돈 좀 있고 뭐 맞벌이를 살짝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어차피 내 집이 없잖아요 부모님 집도 없고 혼자 사니까 그럼 어차피 월세는 나가요 근데 월세가 그냥 쪽방살이 하나만 해도 월에 70만원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 드렸을 때 대출금 상환이 220 이었죠 혼자 70 내고 방 하나 쓰느니 220에 두 명 기준으로 부부 기준으로 그 정도 내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내 집이니까 아니면은 혼자 싱글족 기준이다 그럼 아까 그 작은 집 있죠 방 한칸짜리 그게 얼마였죠 2억 4천에서 3억이라고 칠게요 3억이라고 치면은 6천만원 내고 3억짜리를 월세상환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스튜디오 저는 솔직히 스튜디오도 좋아요 오피스텔 방 한칸 그냥 가격 맞는 거 아무거나 해서 그것만 볼게요 아까 얼마였어 어 이거 2억 4천이에요 이거 이게 2억 4천인데 자 카큘레이트 어디갔어 카큘레이트 월에 1200불 그죠 이게 세이빙 그러니까 처음 내는게 6만불 4천 8백만원 5천만원이라고 치고 가격이 30만불인데 대출이 24만불 대출이 얼마야 그러면 800원이니까 2억 정도 2억 대출 뭐 2억 한 몇천 2천 정도 대출한다 치고 월에 내는게 1200불이에요 100만원 돈 근데 여기 물가로 보면은 제가 지금 방 한칸짜리 월세 사는데 제가 어 달에 900불 정도 내요 그러니까 지금 900불 내고 방 한칸 쓰는데 300불 더 내면은 이걸 매매로 사서 이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훨씬 낫지 그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지금 월세가 지금 900불이에요 70만원 근데 여기 이렇게 부동산을 내가 이거를 혼자 들어가서 살면 1200불이에요 내 집이 되고 훨씬 낫죠 남의 집에 월세 사는 것보다 내 집으로 이렇게 사는게 낫지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그냥 월세 내놓고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 저처럼 1인 가구 분들이 쓰겠죠 월세 주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돈으로 이거 퉁 쳐놓고 나는 또 딴집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팔아도 되고 그때 가서 그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이제는 1년부터 10년까지는 비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학업과 뭐 취직 그런 거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제 10년부터 영주권 시점부터 후반부는 이제 여기서 사는 생계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겠죠 그래서 집 마련하고 뭐 결혼이나 뭐 비혼으로 살던 그거는 뭐 물 흐르듯이 가는 거고 근데 저는 만약에 혼자 산다면 오피스텔이나 원베드 아파트 정도면 싼 만족 그 정도 살고 그냥 차 끌고 그냥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는 솔직히 좋을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빌 수 있을 금액이다 한국은 정확히 내가 요즘 물정을 모르지만 비싸잖아요 그죠 뭐 서울 같은 경우 10억 10억이 뭐야 그죠 1인 가구 기준으로 살아도 뭐 쉽지 않죠 월급에 비해 집이 비싼 편이라 여기 같은 경우는 눈 딱 감고 비빌만 하다 제 목표가 예를 들어 3년에서 뭐 한 6만불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 후에 6만불 모아서 아까 그 3억짜리 집을 간다 이사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10년째까지 영주권을 목표로 살았는데 3년을 3년을 저금만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못 할 거 같진 않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영주권 후에 목표 설정과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지금 10년에서 영주권 딱 받고 기뻤을 그때 기분처럼 3,4년 후에 내 집 마련해서 딱 혼자 입주했을 때 그 기쁨을 또 느껴보고자 열심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이민자 1인 가구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자 코로나 이거 뭐 규제가 10월 18일 그때 풀린다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그때까지 존버 잘 하시고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가 지금 엄청 길어서 감당이 안 돼요 지저분하고 빨리 머리도 자르고 싶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백신 맞으신 분들 맞으시고 저는 내일 맞네요 1차 자 안녕히 계세요